울산 불교계가 새해 지역민들을 위한 가칭 국제문화힐링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. 울산시 불교종단연합회는 롯데호텔에서 백양사 주재이자 종단연합회장인 산홍스님과 정토사 회주 덕진스님, 송철호 울산시장,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, 이진용 울산BBS 사장 등 4부대 중에 동참한 가운데 2020 울산불교신년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산홍스님은 이 자리에서 새해 화두로 불교계의 화합과 혁신을 강조하며 지역민을 위한 가칭 국제문화힐링종합센터 건립을 제시했습니다. 현재 계획단계인 센터는 중구 백양사 부지 일부에 국비 등의 재원을 마련해 명상 프로그램과 어린이 놀이터 등 지역민의 쉼터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입니다. 산홍스님은 금년 울산에 울산지역을 아우르는 국제문화힐링센터를 만드는 데 다같이 힘을 모으자며 희망찬 새해 불교계의 화합과 혁신을 통해 울산 발전을 이룩하자고 말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